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만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좀 말씀이 길었는데 새신자들이 계셔서 말씀을 길게 한 거 아니냐 설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산상수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산상수은 말씀 그래도 제가 본문을 너무 길게 끊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한 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산상수은 111절 말씀 외우다시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천국 성품을 덧입자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마지막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지금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산상수은의 그 깊은 천국 성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야 될 성품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탁 없이 부족하고 안다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고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눈팅하고 지나가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손에 붙이고 발에 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꿈에도 생각나게 하고 이미지가 되고 또 우리 안에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또 비망록이 되고 그래서 내 삶과 자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마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가 유엔이 정한 청년입니다 시니어 청년으로서 이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상상수혼을 하나님 앞에서 새기고 가자 훈장 하나 가슴에 달고 가자 왜냐하면 이 시니어 청년이 되어 보니까 세상의 달은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함유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를 기다려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혹되고 미혹당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무슨 동전 논쟁이 많은 줄 아는데 그게 어제 오늘 어제의 일이었습니까 한동안 어떻게든지 이제 세상이 이제 세상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재테크와 그런 일들로 모두 다 암묵적인 혈안이 되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개탄의 소리들을 높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먹거리의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모든 이생의 자랑에 모든 것을 두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졌다 편리해졌다 합리적이 되었다 말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프로포폴 중독 또 마약, 음료 그리고 성정체성과 모든 죄악의 합리화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두운 얼굴하고 혀를 차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폭포처럼 흘러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 명설교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품 이것은 율법의 강요가 아니고 천국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매우 매우 높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된다 영적인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무산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서면 가능하다 주님께서는 그 인프전을 우리 안에 그냥 혈액 안에 흘려보내실 것이고 우리의 가슴속에 그 말씀에 순수한 진액을 넣어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 아이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다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그하면서 고륵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다이제에다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리손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지에다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놓으실 것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의 주관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예수로 시작해서 다시 이상한 반인 반수에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다가 신학책 몇 줄 읽다가 이상한 반인 반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가 이상한 제도적인 이상한 사람이 되어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한 3사에는 가이오 장로도 있고 디오드레베 장로도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수하고 그냥 찌르면 들어가고 흐르면 눈물이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촉이 날카롭게 서있고 판단과 여러가지 악한 말이 그대로 있는 어떤 존재인지 모를 그런 존재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전하고 순수하고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 말씀 앞에서의 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말씀을 목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핵심 키는 심령이 가난자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집을 짓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물 나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치되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집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세계도 하나의 집입니다 그 집 안에는 분명한 동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권자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심원은 다시 밖으로 퍼져나가죠 다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해서 화목의 직분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그런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 몸된 교회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산상수원의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는 천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합당한 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제자들의 유일한 단 하나의 미덕은 바로 그 심령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낼 심령 즉 성품에 있습니다 천국 검색대를 지날 때에 그 성품을 주님께서는 판가름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유럽 CBMC 대회 마지막 날에 말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CBMC 기독시럽인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장사한 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아 까칠해요 진짜 럭비꼭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태석 신부와 바보 의사 안수연을 비교했습니다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마치 남수단 난민들과 그리고 나환자들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붐을 일으켰던 이태석 신부 훌륭하고 나환자들의 발을 손으로 재어서 그들에게 맞는 특별한 신발을 맞춰주고 밴드를 조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보 산수연은 함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진 않죠 이태석 신부에 비한다면 그는 33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서 죽었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죽었는데 그는 평생 예배를 사랑한 사람이죠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의대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수련일을 하고 밤낮 당직을 하고 예배 잘 못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선배나 어떤 사람들 철야 당직을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서 어 너 당직 썼어? 그 안수연이가 너도 바꿔줬어? 바보 같은 녀석 그 뭐 그렇게 예배 교회 예배당에 목을 매 그런 얘기를 듣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님이 이태석 신부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안수연에게 야 너는 그 예배만 드렸지 한 게 뭐니 도대체 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 했다는 것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마지막에 뭔가 쓰라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 여기 좀 갖다 쓰세요 하고 백만 원을 주면서 속으로 증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천국 검색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의 성품과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많은 선교사 많은 목회자 그리고 많은 평신도 사획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이들이 그 일본의 막부들에 의해서 회유를 당하고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선교한 이들이 자기들 때문에 괴롭다는 그런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은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뭐 부기와 영화와 명예와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좁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것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문은 선택적입니다 좁은 문은 특권적입니다 좁은 문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좁은 문을 좋아합니다 크게 들어있는 문보다도 내가 익숙하게 항상 갈 수 있는 나의 골반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삶 예배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는 자리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좁은 문이고 그 말씀 앞에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밀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배에 밀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의 진정성에서 밀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도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이제 그만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든지 아니든지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부탁하시면 할 수 있고 하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안수연 같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안수연의 장례식에 4천명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싶습니다 그 선배 과장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과 예배 그 얘기가 가슴을 울렸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저거 맨 머릿속에 공상만 차가지고 하나 사랑도 실천하지 못한 인생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생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했나 저것도 했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그와 같은 일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의 성품의 높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치는 인생과 정상체험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상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닥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에도 상한가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5,6,7,8월에 영적으로 성장하자 그런 것입니다 날씨 풀리니까 7,8월은 신앙생활에서 없는 겁니다 11조도 떼어먹고 한국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서 큐티도 안 하고 그리고 찬바람 불고 가을 되면 다시 한번 또 특세하면서 시작해보고 그러니까 늘 롤러코스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5,6,7,8월에 신앙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자 왜냐하면 주님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깝고 그리고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천국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뛰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왜 이길 한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뭐 난데없이 지금 마라톤 뛰러 별걸 다 한다 지금 마라톤을 뛸 때 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42.19를 지금 뛴다고 어딜 가세요 지난번에 하프 마라톤을 뛰더니 한밤중에 10kg씩 뛰어가고 그러더니 저하고 같이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렇죠 준비 없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레이스를 하면서 깨어있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밀리지 않죠 오늘 우리가 메시아 공연을 하는데 명지휘자들 마에스트로 들을 보면 느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철갑상어처럼 단단해서 하나도 밀리지 않는 그럼 오케스트라가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존경을 표하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할 때부터 보면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어디 바늘 들어갈 틈 하나가 없는 거죠 손가락 동작 하나 관절 하나 꺾는데도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꽉 잡고 하나도 밀리는 데가 없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 직원들이 같은 엘리베이터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거기서 질문 하나 했다가 그냥 거기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만큼 그는 모든 일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앞에서 우리가 엄청 까다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밀리지 않는 그건 완벽주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각성된 하나님 앞에 프로피 예배의 프로피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프로피가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프로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가진 사람 천국 성품의 오지랍을 가진 사람 그가 한 사람이 끼면 무엇인듯이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책을 찾고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든가 위로가 만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방법이 그리고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눈에서 들뽀 빼내기 안과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상식으로 얘기하면요 세상 얘기만 못한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비판하지 마라 야 성경에 비판하지 말래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비판해 그래 비판하지 않을게 그런 얘기 면은 뭐 성경 더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덮으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대로 살면 되죠 그 얘기 아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경찰청 창살 같은 얘기 계속 깐 공깍지와 안깐 공깍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수술하십니다 수술로는 안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이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들을 계속 교정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천국에 합당하게 우리를 교정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도 우리를 언제나게 수술하고 하시기 위해서 자신도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찻대고 폿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형제와 같이 우리에게 혈육을 가진 형제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땜을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하신 수술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컴플릿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수술을 받게 하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위에 그 노정 위에 자기를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의사가 되기를 받으셨고 그래서 상처입은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안과의사가 먼저 안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과수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티를 들뽀죠 들뽀 들뽀를 빼내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들보가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먼저 들뽀를 들뽀와 같은 수술을 해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티를 빼는 것입니다 내에게서는 들뽀를 빼냈기 때문에 큰 티를 빼냈기 때문에 당신에 있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가벼울 거예요 가끔 치과사들 중에 시큰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시큰해요 따끔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따끔해요 어떻게 할까요 책에 써있으니까 경험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의사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패할 경우의 상황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수술을 해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7장의 주제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관계 처세에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문제없이 잘 지내라 외식하지 말고 잘난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황금률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위험은 판단주의 판단의 위험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미세한 차이 미세한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미혹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논쟁하다 보니까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절대주의를 가집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들뽀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뇌관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들 때 죄가 더 이상 내 자아 가지고 까부르지 못하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는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어요 애통함은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내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까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들뽀를 빼내면 형제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조언하고 또 붙잡아주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의 일에 갑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논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혀차는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낱 보수적인 주장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원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동성애도 치료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섬기면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의 주장이 되면서 옳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전 투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른 세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지성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그와 같은 숱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것은 사실은 그냥 말장난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사변적인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들뽀와 티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는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없고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길을 잃은 게 그거였어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신학교 갔는데 가가지고 무슨 에밀 브루너가 뭐를 어떻게 얘기하고 칼바르트의 화해론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 신어라 감옥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람 위로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슬프고 그것을 감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길을 가기도 어려운 이상한 상황에 저였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대학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다 저도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헬라우, 히브리어, 라틴어 뭐 배워야죠 배우면 좋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면 그냥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세상에 대한 그냥 판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판단하셨나요? 자신을 내어주셨죠 권세 있게 하셨죠 예, 저 사람의 질병이 저 사람의 그 장애가 지가 아버지부로부터 온 것인가 자기로부터 온 것인가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논쟁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논쟁거리로 삼는 너희들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엄마가 다 갚아줄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자신이 지고 그 생명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수술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걸 수술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반쪽짜리 세상에 대해서 절반의 뺏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빼고 우리의 가슴을 들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은 그런 이들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할 거예요 예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내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서 수술시키고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치료하는 상처입은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위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죄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것에 그게 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물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해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은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되기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면 영적으로 목마르면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진실함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번도 안 찾아가 본 게 뭐냐면 잘잘법 이러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해가지고 유명한 분들이 그거 본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명한 교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마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약간 삐딱한 삐딱선탄 사람들 뭐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희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가 불만이 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마 글쎄요 약간 위로하는 위무용 특집 같아요 뭐 헌금은에 꼭 드려야 하나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대째 믿으면서 늘 이렇게 절반으로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 삐딱해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11절은 구약시대에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무용 멘트를 쓰는 거 그런 거 왜 해야 되죠? 그게 뭐가 달라지게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아 이해가 됐어요 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 사람 말이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없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살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영어 해가지고 외교관 됐다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맞고 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처세로 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우리에게 처세법을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산상순을 그렇게 읽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가장 큰 키워드 중의 하나는 보상입니다 보상 하늘의 상이 큽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하여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천국의 상 어워드입니다 아카데미 상이든 영화를 볼 때 여러분 뭐 봅니까 아카데미 상 여덟 개 노미네이트 그런 거 꼭 봐야 됩니다 그죠? 더 파벨만스 그런 거 봐야 되죠 스필버그의 일곱 개 노미네이트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상이 여러분은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상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 그냥 세상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나의 영광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서 11절에 보면 끈기 있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지금 구호 물품을 가지고 와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가 주면 이 사람은 너무나 보람 있어 할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려고 지금 왔어요 그러려고 왔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때는 억울한 과부가 불이한 재판관 극단적인 캐릭터죠 억울한 과부가 불이한 재판관에 구하듯이 구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그래서 끝까지 강청하고 매달리고 바지까랑이 붙잡고 매달리라 옷자락에서라도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 끈기 있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신의 힘을 믿으며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자만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과 자만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늘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본 제로에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순정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방에 있지만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와서 고소합니다 네가 하는 삶이 그래 다 언제나냐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애통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말씀 앞에 가슴을 찢는 거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하고는 할 말 없어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골든타임이 또 한 피어리드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